아 으 혹시나 물어볼게요 혹시 이 집에 신당을 엎은 사람이 있어요 콩 고모가 음 신 모시다 신당을 엎었어 언니 이런 데 가벼이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언니 신의 기운이 있다던가 막 이런 소리 안들어 들어요 듣죠 어 언니도 스스로 느낄 것도 많을텐데 응 응 그지 뭐 신의 풍박 겪고 다 겪고 고생할 건 다 고생했고 어 뭐 실의 길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력은 안되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힘들고 아니에요 뭐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에 그지 길을 잡으려고 그 의자 보고 온거죠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신경도 들어오고 신의 풍파 신의 벌점 신당을 때려 엎었단 말이야 어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고 제대로 보시지 못하면서 그것도 책임도 제대로 못 졌고 그러면서 중간에 시당을 때려 없다보니 집안에 풍파바람은 밀어붙이고 어 하나같이 제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언니 집안에 그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참 너냐면 밥벌이 먹고 사는 것도 어디가 해도 힘들다 이 집이 응 그리고 언니뿐더라도 나도 이 신의 풍파를 같이 겪다 보니 내 인생 살이 살아오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 사연 많아지게 되고 어 열심히 벌어도 벌어도 그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어 인간의 풍파도 많아서 인간의 배신도 들어와서 사람을 두고 특히나 남자를 두고 내가 한번은 고통사를 겪어 지나와야 되고 응 세번 세번 세네번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인생이 덧없어 우리 언니가 네 맞아요 너무 덧없어 참 뭐냐면 뜨드려 맞을 거면 다 뜨드려 맞고 이제 굴복해 음 굴복도 굴복 맞아요 맞잖아요 금전북법에서 몸도 아팠고 어 관제권에다가 인간을 두고도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뭐 풍파를 당할 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하고 응 하휴 우리 언니는 신의 길을 가긴 가야 되겄어 응 제가 가는 대신에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응 저녁에 이제 없어 이렇게 일을 차리면 안될까 응 그쪽으로 가는게 말 이쪽으로 가는게 말고 저녁에 가면 안될까 해서 응 지금도 그 일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차려서 하게 네 음 그래요 뭐 가물이 온다 그러면 그걸로 땜을 시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언니가 이 신을 자정을 시켜야 되겠죠 벌을 벗기고 그렇죠 어 벌을 벗기고 자정을 시켜서 최대한 내가 이만큼 겪고 오면서도 내가 거부를 한 제도 크니 그 제도 용서해 달라고 빌어 내야 될 거고 응 그러면서 내가 겪고 온 만큼 세월이 있으니 어 이제는 조금 날 놔주면 안되겠냐 자정 하시면 안되겠냐 응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가물은 있을 겁니다 느끼면 가물은 다 계시겠죠 제가 그렇죠 계시겠지만 이제 저녁에 일을 하는거 도와주시겠죠 응 그러니까 업으로 돌리겠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이잖아 업언무니를 모시겠다는거 응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걸 모셔놨어요? 새로운 그거는 없애고 물 이제 제가 용궁에서 용패를 받았거든요 용궁줄에서요 응 그러니까 건드려는 났었네 그쵸 굿을 신발인지 28살 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언니는 돌려서 업으로 돌려서 가겠다 응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 풍파가 너무 심했어요 응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이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응 다 뭐 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애기 키우면 살 그런 입장이 안됐어요 그게 나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고 금전적인 것도 아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태송식이 되어야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 태송식 끝에 자존 굿이 되어야 되는거지 근데 그게 안된다고 저는 그때 그 당시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안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받은 것 뿐인데 저도 혼란스러웠죠 되게 많이 처음에는 응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게 거의 28살 때 받았으니까 10년 넘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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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해왔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은 아니고 꿈은 꿈대로 꾸고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줄거비도 많이 남겼어요 자 봐봐 언니야 언니가 신명을 지금 봐보면 모셨다 맞지 네 모셔서 신당은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닭 말고 물단지에다가 이제 초랑 향을 안 피우고요 그렇게 물만 떠놓고 있어? 네 그게 그거는 신당이 아니죠 그냥 물만 이렇게 떠놓고 신당이 아니지 아예 없으면 이미 그거는 신을 아예 내가 태송식을 해서 태송이 아니라 이미 실을 띄운 거죠 언니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신에 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응? 모신다 그러면은 언니가 진짜 뭐냐면은 이게 신을 모신다 그래서 신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신에 갈란해서 신에 고비해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이 집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신에 벌전이 있었던 집안인데다가 그러면 그 벌전까지 내가 신에 이거를 내가 감투로 썼단 말이야 감투로 썼으면 내가 그 벌전까지 내가 벗겨 가면서 신의 기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거야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풍박바람이 신을 모신다 그랬어도 풍박바람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오면서 또 신에서 주는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 근데 그 언니가 그걸 잘 넘긴다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은 내가 이 신령님들한테 굴복을 하고 살려도 살아도 신령님 곁에서 살고 죽어도 신령님 곁에서 죽니 좋은 것도 신령님 뜻이오 나쁜 것도 신령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 신령님들한테 매달려야 되는 것이 근본이야 본분이라고 신에게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고 네 맞아요 내가 힘드니까 이 신령님들 놔둬놓고 나는 내 일 하러 나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신령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언니는 보여주질 않았어 그러니 신령님들이 언니가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명목사 신당만 있다는 것뿐이지 언니는 신령님들한테 꼬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 할 일을 했으니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미역 할머니들은 지금 개심했겠죠 그렇죠 언니는 개심죄에 걸려있는 거야 지금 개심했겠죠 살아온 세월에 언니 현실적인 세월을 봤을 땐 너무나도 가였고 그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저도 신을 처음에 모셨을 때 무조건 잘 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풍파바람을 겪으면서도 이 악물고 미친년의 소리 들어도 이 신령님들한테만 매달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세월이 돼 있는 거고 우리 언니는 그걸 겪고 지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언니는 지금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다리고 걔도 아닌 걸로 되어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 지금 일단은 신령님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잘 불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신령님들 다시 끌어엎어지죠 라고 하는데 이 세계는 잘 불린다는 보장이 없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내가 하는 만큼 주는 게 이 세계거든 그러면 자 봐봐 언니는 신령님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낙인이 찍혀버린 거야 그러면 다음 대야 다음 대 그렇죠 내 새끼가 되던가 우리 밑에 조카들이 되던가 그 대에서 어떻게든 또 하나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 결론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언니는 지금 현재 신당을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싫으면 내가 안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것도 아니고 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윗대에서 지은 죄고 내가 지금 지어놓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퇴송식을 하시면서 자전 코스를 해서 언니 말처럼 어부로 돌린 거 어부로 돌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 욕심이야 맞아요 그치? 내가 제대로 받들지 못한 걸로 나는 제대로 받들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큰데 나 장사할 거니까 이걸로 땜 시킬 거니까 나 되게 도와주세요 맞아 해주기 빨리 내 욕심이죠 그러니까 언니 같으면 해주겠냐고 그거 이미 괘씸죄에 그걸 괘씸해 죽겠는데 한번 굿해가지고 들고 흔들어 드린다고 되게 도와달라고 되게 도와주겠어 그러니 언니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한다 그래도 또 퇴송식을 한다던 언니는 몸주 단지를 모시면서 모시면서 몸주 단지라는 모신다는 게 말 그대로 그게 업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된다 뭐 시준단지가 된다 아니면 신단지가 된다 몸주 단지 이런 몫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명을 불렸던 안 불렸던 신명을 받들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주 단지 내 신명 내 몸주 몸주는 잘 받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낼 수는 없어 그래야지 그나마 덜 내가 후다 낀다고 쉽게 설명할게요 덜 후다 껴 풍파가 그만큼 덜하다고 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언니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 몸주 단지를 달면서 내 몸주를 자정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모셨던 뭐 대신 알마이고 뭐 장군님이고 이거 다 떠나서 내 몸주가 자정이 되어야지 내 환란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업 단지를 모시는데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업만 모시면 뭐 합니까? 내 몸주가 자정이 안 되면 드썩거리는데 그치? 내 몸주가 자정이 되어야 돼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기도 거기서 이런 곳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저기도 기도하다가 신당에서 꾸무고 기도하는 꿈을 컸거든요 꾸고 이제 며칠 있다가 여기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뭐 할머니한테 제가 제일 크게 잘못한 걸 알죠 그렇죠 알면서도 내가 마음을 안 그런데 말이 참 말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이 그렇게 참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반반씩 사긴 하는데 어쨌든 투정불댔어요 할머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사면 힘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테도 원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나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오셨으면 그래도 만주생을 살려줄 수 있게끔 나도 내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풀리게끔 내가 뭔가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 언니 입장에서는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뭐래야 되나 힘들기도 했을 거야 그건 이해를 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미련한 죄야 우리 언니가 미련도 떨었다고 미련도 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그대로 내가 신명을 보셨다 그러면 신명에 그만큼 매달렸어야 될 시간을 할애해야 될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할애할 시간에 언니는 내 인생 산다고 바빴으니 그게 큰 죄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지은 죄고 이 신명한테도 원망 쓰는 것도 당연하고 그 마음은 알지만 어떡하겠어 이래나 저래나 인간 미련 잘못 들다가 이렇게 됐으니 결론은 이렇게 됐으니 이거는 언니가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태성식을 하면서 태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이제 뭐고 상담이 끝나고 영상이 꺼지면 꺼지면 그건 좀 의논을 해보시던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그거예요 모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는 모셔야 돼 라고 했지만 모셨는데 인간으로서 내가 그걸 역할을 다 하지를 못했으니 근데 지금도 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죠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방법 가입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가입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장사는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내 욕심이라고 내 욕심인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으니 정리를 하셔야지 정리를 하고 내가 다시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므로 해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지 풍파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좀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신이 왔다 해서 신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이 왔는데 신을 모실 이 애기가 망가짐이라든지 얼마만큼 그만큼 강인하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돼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신을 내려줘야 되는데 무조건 신이 왔다 다 내려주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 왜? 신도 신대로 따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언니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언니 같은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생짜배기로 견디게는 온갖 풍팍 바람 고력을 다 막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전꽃을 자꾸 시켜가면서 신은 왔는데 자꾸 시간을 미루는 거죠 자전꽃을 시켜가면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 일에 있어서 크게 큰 풍판을 안 지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다가 자전꽃을 하다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조금 나도 안정되기도 하지만 신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시기에 왔을 때 내가 견디지 못했을 때 그때 신꽃을 해주면은 자전꽃을 해왔고 자기도 견뎌봤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눈도 띄었기 때문에 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망가짐이 지금 생짜바보다는 망가짐이 덜할 수는 있는데 언니는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이런 계통에 대해서 내 신별의 준비가 아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언니가 28살 때 신을 받았다 했잖아요 28살 때 신을 받았다 했지만 차라리 아예 20살이나 21살 때 그때 풍파가 언니가 또 있었을 거 아니야 많이 심했어요 그죠? 20살 21살 때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언니가 신의 길을 들어왔다면 더 빨리 들어왔다면 언니가 말 그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쳤어 놓쳤는데 만약에 언니가 그때 말고 35, 36대 이때 신을 다시 받았다면 28살이 아니라 그 시기를 놓치고 그렇죠? 35, 36 이 시기 때 신을 받았다면 우리 언니가 또다시 이 길을 가는 데 서서 마음가짐을 다시 중심을 잡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알고 이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차라리 인생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내가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신문에 지금 아이 있어요? 애 있어요? 애도 그래도 조금 키워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이 신령님한테 매달리기가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28살이나 나이가 언니가 신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 금전, 남편, 애기나 그렇지 다 내가 혼자 돌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총대를 다 맸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는 신령님한테 진짜 떼거렸고 초 하나 없어도 신령님한테 매달리기에는 진짜 너무 버거운 잘못 갔다가 새끼까지 굶게 생겼으니 그러니 그래서 나는 언니 이해는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언니가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차라리 20살, 21살 때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것만 매달린다 내 수중에도 아무도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왔다 그러면 언니가 이 신의 길을 제대로 왔을 것이고 서른다섯, 서른여섯 때 이 시기 때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인생살이에도 좀 알고 풍파를 겪고 겪을 거 겪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나는 걸 더 느끼게 됐을 때였을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내가 융통을 할 수 있는 시기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때 불과 2, 3년 전이죠 그렇죠? 2, 3년 전 이 시기 때 언니가 신을 받았다고 하면 좀 말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내 환경이 조금 이제 신을 받들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것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왔던 신이 다 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타고나게 몸주가 신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몸주만 잘 달래고 있어도 돼서 짚어요 벌만 좀 잘 벗겨도 그래도 저희 용궁단 저기 보면 제가 방어진이거든요 방어진 신이 안쪽으로 용궁사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해요 제 용궁에서 이제 용궁 제자니까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못하고 한 2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빌거든요 그렇게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선이니까 그게 그거 말고는 제가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없다 달다 쓰다 하더라도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언니가 뭔가를 내가 뭐냐면 작은 금액으로 뭔가 시작을 하든 뭐를 해보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네